경이로운 그래픽 빛처럼 빠는 로딩 듀얼세스가 주는 놀라운 몰입감 하지만 꺼내지 마세요 누르지 마세요 사지 마세요 딩동딩동딩동딩동 밀린 게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못한 게임들이 많습니다 이건 해보셨나요? 이거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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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아직 못한 게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지 마세요 이거 다 해보고 그때까지 살아계신다면 그때 구입해도 됩니다 4K의 향상된 그래픽으로 하위 호환되지 않나요? 4K TV 없잖아요 PS5는 4K 디스플레이에서 최대 120Hz의 출력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아직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정도의 사양으로 게임을 즐기려면 추가 지출을 감내해야 합니다 거실 TV가 4K를 지원한다고요? 거실 TV는 여러분의 차지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세요 그냥 사면 되잖아요 돈 있는데? 시간이 없다! 여러분은 PS4 사고 게임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퇴근하고 게임 한 판 하려다 피곤해 졸지는 않으십니까? 졸린 상태에서 4K와 1080p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차피 하루에 1시간도 못하는 걸 왜 삽니까? 그래도 세워놓으면 뿌듯하잖아요 너무 크다! 너무 큽니다! 이건 커도 너무 큽니다 PS4의 슬림한 디자인을 보세요 고용 모델 기준으로도 어느 쪽이 더 최신 모델 같나요? PS5는 여러분 가정에 인테리어에 상관없이 절대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어느 쪽에나 무난하게 어울리는 PS4를 그대로 유지하세요 듀얼 센스를 체험해보고 싶어요 놀라운 가격 검증되지 않은 내구성 듀얼 센스는 놀라운 기능만큼 놀라운 가격을 자랑합니다 최신 기술이 탑재된 만큼 내구성도 걱정됩니다 이 컨트롤러가 고장났을 때 당신이 직접 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습니다 무엇보다 듀얼 센스가 있어도 여러분의 게임 실력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도 사고 싶으시다면 말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시고 합리적인 소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당신을 말려드리러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 예약해? 얼마인데? 60만원 미쳤네 띵동띵띵띵띵띵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